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하는 체육퀄리티의 나영원 선생님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했다라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또 잘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못 보시는 분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시험을 갖다가 어떻게 봤냐 안 봤냐 라기보다도 항상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사울 것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를 지금 듣는 친구들은 대다수가 아마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올해 시험을 좀 못 봤던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국 전략을 짜기 위해서 아마 봤던 본실련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대다수의 오늘 시험 봤던 친구들은 아마 지금 이걸 보기보다는 아마 좀 해방감에 젖어서 아마 시간을 좀 보내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좀 외롭긴 하지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아시겠지만 출제 난이도를 보시면은 뭐 굉장히 쉬웠죠. 다만 기존에 있었던 앞에 한 3년간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사료들이 좀 길고 사료들이 조금 난해한 사료가 좀 있게 있었어요.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았지만 체감적인 난이도는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얘기했지만은 평야한 수준은 맞았다. 하지만 사료 자체가 약간 난해한 사료는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죠. 자 1번 같은 문제라든지 16번 좀 전에 문제를 풀어드리겠지만 생소했죠. 하지만 결국에 답을 고르는 데는 소거법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역적 문화 없었습니다. 반드시 연도를 암기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의 충실한 학생들은 무난히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림이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지금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나하나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 파악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충실하게 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출제 유형 분석을 한 번 보시면은 항상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뭐 매년 나왔던 것처럼 전근대사 문항이 13문항 그리고 근연사 문항은 7문항이 나왔어요. 다만 보시면은 특이하게도 선사가 분명히 한 문제 나오는데 이번 선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대, 고려, 조선 긴이 골고루 나왔다는 거 자 근현대사 문항 같은 경우는 자 보통 근대사에서 보통 한 두 문항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제시기와 현대사에 결국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시험 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지방직은 뭐가 나온다고요? 반드시 인물사, 인물사에 항상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인물사 이번에 대거 출제가 됐죠. 근데 그거는 지방직의 트렌드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인물사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물사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적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그 3년간의 미출제를 한번 보면은 경제사와 사회사를 특이하게도 우리 지방직은 지금 좋아하지 않는 건지 내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경제사와 사회사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경제사와 사회사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뭐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문화사가 대거 출제되기 때문에 문화사는 조금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문화사를 보면 2021년에 4문항이 나왔는데 2문항은 줄은 대신에 경제사와 사회사가 1문항씩 문제를 내면서 이제까지 3년간 지방직은 경제사와 사회사를 내지 않는다는 이런 주변의 비판을 좀 의식한 결국 문제의 출제의 포인트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항상 정치사는 많이 나온다고 몇 번 강조했습니까? 정치사 16문항 또 여분에 압도적으로 정치사가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뭐 제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문제를 풀겠지만 주목! 주목해야 되는 이슈 문항이 뭐가 있는가? 왜냐하면 뭐 이 문제를 통해서 야 이거 어떻게 결국 내용이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됐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이라고 돼 있죠. 자 헌법은 우리 개헌사를 쭉 보고 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결국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7차 개헌이죠. 7번째 헌법을 개정했던 결국 이 개헌사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보면 야 이거 지금 뭐야? 409 당신이가 긴급조치 맞아? 대통령 국회 해산할 수 있다? 맞아 1번 4번은 제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3번 같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갖다가 얻어서 임명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멘탈을 갖다가 흔들어 놓는 선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알아야만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를 집어넣으면서 여러분의 멘탈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선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까지를 이걸 암기한 게 역사 문제입니까? 이게 결국 헌법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알라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세요. 대통령의 인기는 7년으로 하대요. 여러분 7년은 뭡니까? 아 전두환 대머리 때 아니야. 그러니까 박정희 때가 절대 안 된다고 형. 그러니까 문제는 아 답은 2번이야. 그런데 2번으로 가는 데 있어서 3번같이 너희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는 선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 답으로 가는 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이제 이거 나왔다고 해서 야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공부 방식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신헌법에 관한 문제다. 자 대법원장을 국회에 동의로도 임명했다는 선지 때문에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7년 단임제는 5공학부터 있는 거니까 이걸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6번 문제 보세요. 인물사 나왔죠. 인물사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인물사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다 몰라도 거란이라고 나왔잖아. 거란이라고 나왔으니까 거란의 1차 침입 때는 누가 승리하죠? 서희의 승리로 인해서 강릉 6주 획득했죠. 거란의 2차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 개박살 났죠. 거란의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의 승리였다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이 인물이 누군지 모른다 치더라도 보니까 거란에 의해서 야 너 내 신화가 되겠니? 라고 물으니까 나는 고루사인데 왜 내가 너의 신화가 돼? 병신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그러니까 결국 그를 처형했다. 그럼 뭔가 처형당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는 전투야 우리가 패배한 전투야. 우리가 패배했던 전투라는 건 감을 잡아야죠. 그럼 봐봐. 일단 묘총애나는 여러분 시기가 아예 안 맞잖아. 묘총애나는요. 거란 침입이 끝난 다 이후에 있던 고려 중기 사람인가 말이 안 되고 별무반은 여진 관련된 건 말이 안 되니까 3번, 4번인데 솔직히 이 3번이 누군지 몰랐다 쳐. 지금 우리 제시문에 났던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쳐. 하지만 강릉 6주 지역을 획득했던 건 서희잖아요. 서희는 우리가, 서희는 오히려 우리가 승리해서 강릉 6주를 획득하는 데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3번, 4번에 고르면 3번은 아니겠고 4번은 결국 서희는 아니겠고 답은 결국 3번밖에 없겠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잘 들으세요. 3번에 해당되는 선지에 해당되는 인물은 강조예요. 그런데 이 강조라는 분께서는 목종을 폐히하고 현종을 옹립했던 분인데 그런 현종을 옹립했던 가운데서 누가 쳐들어? 거란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강조도 어쨌든 장군이니까 거란을 맞이하면서 나가 싸웠겠지. 싸웠는 과정에서 잡혀서 포로가 되자. 나는 거란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강존대. 모를 수 있다고 형들이. 하지만 지금 3번과 4번에서 고른다면 서희는 승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형당했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으니 4번이 아니니까 3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된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형. 이해 갔습니까? 꼭 강조라는 분께서 거란과의 싸움에서 너는 내 신화만 되겠느냐 하니까 싫어요. 이런 거를 앞으로 암기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형 그렇게 전략 세우면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됐죠? 강조에 대한 인물 싸움. 엄청 생소해. 엄청 생소해. 그런데 묘촌과 윤관은 거란과 관계없으니까 제낀다. 그런데 서희가 오히려 승리했던 사람인가 서희를 채낀다. 그럼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 풀란 말이죠. 여기 보세요. 또 사람이야. 지방직은 아예 인물 싸움, 아예 대잔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의 적군의 포로가 됐어. 마땅히 망국공법에 의해서 나는 처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건 무슨 얘기야 지금. 나를 국제법으로 처단해달라.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군지 몰랐다 쳐.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형이 이게 무슨 문제인지 누구인지를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의병이야. 그 의병이 나온 건 우리가 뭐야. 을미, 을사, 정미니까 최소한. 아 1890년대 이유를 말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망국공법. 그러니까 망국의 공통으로 적용된 법에 의해서 처단된다는 거니까. 아 이거 지금 뭔가 국제사회에서 뭔가 나를 다뤄달라. 말하고 이렇게 말한 분이겠군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 딱 보니까 동양평화론이라는 말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동양평화론은 뭐예요. 그 유명한 우리 안중근 선생님의 저서니까. 아 이거 지금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지금 안중근 선생님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다시 보니까. 어 그런 것 같아. 안중근 선생님이랑 감을 잡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중근 선생님은요. 1909년에 이또 히로범이를 갖다가 사살했잖아요. 그리고 1910년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09년 10월 26일 날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또를 사살하고. 그리고 1910년에 바로 결국 어떻게 돼요. 승국하시죠. 그런데 한인 애국단은 언제야. 1931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애국단 소속일 수가 없다고 지금. 일단 니은번을 빼야 되죠. 그러면 니은번을 뺀는데 나는 지금 이걸 고민했어. 일본에 승국했나.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승국했지. 그런데 기억이 없어. 지금 고르는 거잖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른 걸 고르는 건데. 니은번은 안 돼. 니은번을 다 빼고 나니까. 2번과 4번인데. 기억을 헷갈릴 수 있었단 말인데. 기억이 뭡니까. 1번에 승국했다고 돼 있잖아 지금. 자 니은번은 답이 안 돼요. 무조건. 됐어요. 지금 뭘 고르는 거야 지금. 옳은 걸 고르는 거잖아. 옳은 거.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동양평화는 꼭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디귿은 꼭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기억이을 디귿이을 해서 고민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몇 번? 4번일 수 봐. 연애주소 의병투쟁했는지 안했는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결국 디귿을 고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본에 승국했냐 안 했냐가 나의 정답으로 가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중근 선생께서는 바로 중국에서 승국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아냐 모르냐를 물었으면 이걸 갖다가 알아야만 되면서 문제를 풀게끔 나오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봐봐. 이렇게 해서 뭔가 의병이다. 만국공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주소 안중근 선생을 알아볼 수 있다.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애주소 의병투쟁했던 것은 잘 모를 수 있어. 이것까지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동양평화론 이해 같습니까? 그리고 한인국당 관련이 없다는 것만 알아도 문제 풀 때는 전혀 어림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같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의병투쟁을 했니 안 했니와 결국 어디서 승국했냐는 이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약간 테크닉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니 테크닉도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가성비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번에 문제를 통해서 지방지역을 잘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만큼 잘 내가 구현하는가. 내가 정말 암기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암기를 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을 잘 보고 어떤 때는 시험을 못 보는 것을 갖다가 운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요. 공부를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점수의 한두 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점수가 일정합니다. 오늘 90 맞다가 내일 70 맞은 것은 형들의 성적이 좀 냉정하게 말하면 70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가진따법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암기를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확실하게 자기를 판단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말하지. 형들 내가 형들한테 이름 물어보고 형 이름 뭐야 할 때 고민해요? 나 이름 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럽니까? 그냥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연습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나왔다. 주제가 나왔다. 지역적인 선지가 나왔다고 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그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첫째도 기출, 둘째도 기출, 셋째도 기출이에요. 기출에 근거하여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암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 이름을 말하듯이 마치 이름을 말하듯이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없냐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은 망쳤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시험에서는 망치지 않을 수 있는 그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은 모두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소수만이 잘 살고 소수만이 결국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누군가 공무원 시험이 되고 누군가는 떨어진다면 나는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않습니까? 그 가장 핵심과 그 중심에는 오로지 뭐야? 내가 암기를 했느냐 암기를 하지 않느냐가 바로 이 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3학년도를 향한 우리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험 지방직 해설 강의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화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화 선생입니다. 2022학년도 지방직 바로 시험 해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문제가 좀 난이도가 평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텐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었던 최근 3년간의 문제가 워낙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의 사료가 그렇게 약간 난이도 있게 나오니까 체감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좀 있으셨겠지만 평소부터 문제를 좀 풀어가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속어법을 통해서 문제의 정답을 아마 쉽게 고르실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작년도보다는 문제의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고 느꼈겠지만 오히려 아마 문제에 있었던 점수는 아마 작년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할 텐데 내가 너무 쉬웠던 문제는 그냥 아 대충이 아니라 문제를 갖다가 결국 여기 문제를 띄우지 않고 아 이건 정답이 뭐야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고요 일단 좀 중요한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자 일단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이다. 자 지방직 문제는 항상 뭐가 중심으로 나온다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물사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밑줄 친 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 사료가 좀 난했을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미관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전투 우리 황산벌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재주려 한단 말이니? 라면서 이렇게 치욕을 당할 수 없다면서 먼저 내가 당을 치고 나서 백제를 치겠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럼 인물을 물었단 말이야. 그럼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를 이기고 결국 승리를 거뒀던 장군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군이 하나밖에 없어. 결국 나중에 당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지금 당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왜 나를 뭐라고 하는 거니? 말했던 신라의 장군. 여러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당시 7세기에 활약했던 장군 김유신 장군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김유신 장군을 물어보는 거죠. 살수에서 수혜군데? 여러분 이건 수나라와 싸웠던 고구려와의 전쟁이니까 이건 고구려 사람을 골라야겠는데 김유신은 신라 사람이죠. 2번 김춘추. 우리 김유신과 김춘추는 결국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결국 같은 배를 타셨고요. 나중에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죠. 김유신 장군이 김춘추가 왕위를 갖다가 차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 말씀드린 거. 2번 정답이죠. 청해진을 설치한 건 누구죠? 이건 장보고죠. 장보고는 신라 사람 맞지만 시기가 안 맞아. 장보고 활약했던 시기는 9세기니까 전혀 시기가 맞지 않고 있죠. 황산발 전투는 대략 몇 세기죠? 7세기를 말하는 건 시기가 안 맞고요. 대가야를 정벌했다. 여러분 대가야 정벌는 6세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굳이 이걸 김유신 장군이라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황산발 전투가 7세기야. 그러니까 이건 6세기야. 얜 9세기야. 이건 고구려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 몇 번? 2번을 고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 풀겠지만 너무 쉬웠어요 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의 중요한 우상국 사람이 뭐 나르고 어쩌고저쩌고 우상국을 정벌했던 신라의 왕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상국 정벌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라의 지증왕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제 1번이 독소선품가인데 독소선품가는 바로 8세기에 거의 끝물에 배 있었던 원성왕이죠. 관련 없고요. 6세기의 지증왕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다. 그렇죠. 바로 원래 사로국에서 신라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마리깐에서 왕이라는 왕호를 사용했던 게 신라 지증왕이죠. 2번을 정답으로 고르실 수 있겠고요.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골 폐지했다는 것은 7세기 신문왕에 관한 업정이니까 말이 안 되고 장문효를 보내 당의 등주를 그렇죠. 장문효를 통해서 당의 등주 공격했던 것은 발의 무왕 당시죠. 발의 무왕은 또 8세기니까 전혀 관련이 없었죠. 다음 몇 번이었습니까? 2번 정답이고요. 3번 갑니다. 자 이 문제가 올해 나올 거라 생각은 했었어요.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이건 기출에 나왔던 사료죠. 자 보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솔빈부의 말. 우리가 뭐 이걸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발의의 특산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말, 주옥, 모피, 도자기란 말이야. 이 중에서 솔빈부의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모를까봐 여기 보시면 이 나라의 땅은 어쩌고 저쩌고 나무로는 신라와 접하고 있고 흑수말갈이 이르렀는데 여러분 흑수말갈을 나중에 정복했던 게 발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우리가 노출됐던 사료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다? 발의다? 이해하죠. 중앙에 육자평? 제가 육자평제도 나오면 좌평과 일련된 여섯 명의 좌평이 나오면 백제의 결국 주요 간료를 말하는 거니까 안 되고 구선왕과 십정은 통일신라의 군사조직을 말하는 거니까 안 되고 자 발의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편성했던 게 정답이겠죠. 제가 회의라는 것은 고구려의 귀족회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4번이죠. 4번도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제가 바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농사직설을 편찮게 했다고 나왔어요. 농사직설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누가 봐도 늙은 농부의 경험을 토대로 결국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서? 이거 세종 당시 독자적 농서를 말하는데 왕대사를 물었으니까 세종이죠. 세종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좀 더 풍령에 따져서 풍령과 흉년에 따라서 세금에 차등을 두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공법 시행은 바로 세종 때가 맞아요. 1번이 정답이고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누구 때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태조 이성계 당시였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경국대를 완성한 것은 성족이고요. 조강조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 중종에 관한 선지라는 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5번 갑니다. 밑줄 친 이들이에요. 자, 사회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3년 동안 처음 나온 게 사회사인데 지금 신문제 나왔죠?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 경국대전을 편찮은 이들을 금고했으니 제가 경국대전의 이들에 대한 바로 관직 등용을 제한하는 법이 법으로 규정됐다라고 몇 번에 걸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하니까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는 첩인데 아버지가 양반이야. 그래서 나온 자식은 서얼이라고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다음은 3번이죠. 향리는 결국 향촌의 따까리래서 수령의 결국 아전직에 해당되는 따까리를 말하고 노비는 다 아시고 있고 백정은 조선의 백정은 도살업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얼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도 문제가 쉬웠죠? 가만히 보니까 쌍기의 건의를 받아 과거를 실시했을 당시 왕이었어. 그럼 뭐야? 쌍기의 건의를 받아 과거지 처음 실시한 건 광종이었어. 너무 쉬웠죠? 광종 때는 노비를 눈으로 검사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돌려주는 법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광종 때 노비안검법이죠. 답은 1번이었고요. 전민변정도감 설치는 뭐 여러분 권문귀족들의 원나라 똥구멍 빨아주는 새끼들의 결국 토지와 노비를 바로잡는 기구인데 이거는 원간섭기 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꼭 어느 왕이다라고 특정 짓지 않고 그냥 원간섭기 당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제로 전시과 전시과는 고려시대의 월급제도니까 안 되고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전시과를 처음 시행했던 것은 광종 다음 왕이었던 광종의 아들 경종 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광종의 정책으로는 안 되고요. 12목 설치? 12개의 목에다가 결국 지방간 파견은 성종 때니까 관련 없죠. 됐죠? 7번도 문제가 쉬웠어요. 거기 보니까 뭐 마산, 서울 어쩌고 저쩌고 나왔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마산과 서울 지역의 부정선거에 대한 결국 시위? 특히 마산 시위?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마산 시위? 부정선거에 대한 결국 반발이 가장 심했던 게 마산 시위야. 이 마산 시위가 촉발이 돼서 전국적인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거 4.19 혁명이죠. 답은 쉽게 1번이고요. 5.18 광주민주원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게 아니야. 아셨죠? 이거는 전두환 씨가 결국에 전국에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걸 반발했던 민주화 시위를 짓밟았던 거니까 부정선 관련 없고요. 6.3 시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일기본협정 체결에 반발했던 결국 학생들의 시위니까 관련 없고요. 6.19 민주화 선언은 결국 노태우 씨가 앞으로 직선제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거니까 부정선거와는 관련이 없어요. 답은 몇 번이다? 1번 정답. 자, 8번 갑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나름으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자, 문화사를 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야? 도안 덩치가 큰 석불. 제가 몇 번 얘기했어. 큰 석불. 됐습니까? 철불. 논산, 관촉사, 미륵보상 입상이라든지 또는 광주에 있는 충국리 철불이라든지 요즘에는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하지 않고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이라고 하는데 철로 된 불상이 등장했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지방 호족들의 지방에 있었던 깡패들의 결국 자신들의 어떤 그 뭔가의 그 가오잡기 위해서 뭔가 거대한 석불과 철불이 유행했던 것은 고려 초기 깡파들, 호족이 지방 깡패들이야. 깡패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였다라고 했어요. 고려 초기죠. 지방 호족이 권력을 갖다가 잡았던 시기. 성골 출신의 국왕이 제기했다는 것은요. 성스러운 뼈다귀가 국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통일 이전이에요. 삼국 통일 이전이니까 전혀 관련 없고요. 지방세계로 호족이 존재했다. 호족의 등장은 신라 말인데 고려 초에 호족들이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 정답이고요. 풍양주 씨 같은 건 세도 정치니까 말이 안 되고 성리학에 투철한 사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다? 전국을 이들이 주도해 갔던 것은 결국 17세기에 이르러서니까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련 없어요. 9번 역사서 갑니다. 역사서는 제가 민족적 자주식을 보여주는 역사서는 무신집권기 때 역사서 2개 원간석기 때 역사서 2개 그러면 봐봐. 왜 갑자기 무신집권기 때 자주적인 역사서가 나오겠어요? 그 무신집권기 이전에 고려 중기 때 상당히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역사서가 나오니까 이거의 반발 이런 거의 반발 심리로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이런 민족적 자주식에 바탕을 둔 역사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암기를 잘해야 되죠. 김구식의 삼국사기는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써있잖아. 삼국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단군신화가 있을 리가 없죠. 이규부의 동명한 편은 고구려 계수죠. 동명황은 당연히 고구려를 만드신 분이니라 그러니까 맞죠. 안정복의 동사각, 기사본말체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사본말체로 돼 있는 건 우리가 암기하고 딱 하나만 암기하면 돼. 뭐라고요? 17세기 2금위기 연려실기술 아니 17세기, 18세기 2금위기 연려실기술만 기억하면 티긋 안 되네. 그럼 당연히 니은하고 니을이죠. 몇 번? 3번 정도. 정조태 유두궁의 발해구에서는 바로 발해를 우리 역사를 인식하면서 이제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를 연합해서 우리가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다음 3번입니다. 자, 10번을 보시면요. 제가 문제라는 부분은 너무 쉬워서 이런 거는 제가 바로바로 그냥 문제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균역법과 청계천 준설에 대한 얘기예요. 균역법. 누가 봐도 여러분들 기존에 있었던 군포 두피를 한 필로 줄이는 영조 때 아니야? 장용영은 정조. 나선정벌은 효종 때 결국 청의 요청으로 러시아를 두 차례에 걸쳐 정벌했던 걸 나선정벌이라고 부르죠. 홍경래는 순조. 자, 우리가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백과사전 동국문원비국의 영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이고요. 11번은 을미사변과 러일전쟁 사이예요. 을미사변은 1895년에 명성황과 시해당했어요. 명성황과 시해되고 나서 야, 이거 지금 일본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우리 일본을 배제시키고 주변에 있던 러시아나 미국과 좀 친해지면서 우리가 뭔가 자주국가의 위치를 되찾겠다는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미국 공사관으로 고종을 피신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춘생군 사건이라고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시킨 아간파천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간파천 직후에 여러분들 민중과 하나대를 외쳤던 단체 독립협회관하고 그 다음 독립문이 건립되는 거죠. 그건 단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고 통감부는 1906년이니까 러일전쟁 이후니까 안 되고요. 동양척식주식회사 많이 했죠. 1908년에 만들어진 결국 일본의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회사가 동양척식주식회사죠. 안 되고요. 임진완 때 소실된 경북군이 중건된 건 대원군 집권기니까 누가 봐도 을미사변 직전이니까 안 되고. 단 몇 번. 1번 정답. 자, 시위원 보세요. 왕이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야? 그럼 모를 수 있어. 신돈의 여정 반의 소생이었다? 어쩌고 전화했죠. 근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리라 칭했다 이거야. 그럼 어쨌든 공민왕의 아들이래.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인임의 추대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결국 공민왕 때는 친원생이었던 기철아저씨를 수청했다면 우왕 때는 공민왕의 아들로서 이인임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서 왕이 됐던 우왕이 나중에는 이인임을 갖다가 결국 수청하죠. 근데 문제는 이인임도 친원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기철도 친원파인데 둘 다 제거한 거죠. 다만 기철 제거 당시에는 공민왕 그 다음에 이인임을 제거했던 우왕인데 이거 지금 공민왕의 아들인가 우왕을 말했죠.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보란 건 조선 세종대죠. 일반 안되죠. 삼별초는 대몽항쟁을 계속해서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 개경안도 직후란 말이야. 이거는 원종 당시니까 안되죠. 우왕은 거의 고려의 끝이에요. 쌍승총간부를 공격해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한 건 공민왕 자 요동정벌은 두 번 있어요. 이성계로 하여금 자 동영부 요동을 공격해 한 건 공민왕 때 요동정벌을 위해서 출병했던 이성계와 위에도 해군했던 요동정벌은 이건 우왕 때 탐 몇 번 4번 정답이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쉬웠기 때문에 그냥 풀게요. 13번을 보면은 조선사람이 먹을 물건 조선사람이 만들자 그 유명한 물산장려운동이야.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데 이 물산장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 이 물산장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난 애국심으로 우리나라 물품을 많이 사주다보니 우리나라의 물건값이 기이하게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은 이 물산장려운동은 우리가 애국심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물건도 아닌데 사줬는데 오히려 물건값을 올리면서 오히려 민중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라고 외쳤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으로 인해서 오른 거는 가문과 홍수로 중단된 거는 이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고 조선총도부의 회사령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령이 철폐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거에 저항했던 게 아니라 관세 철폐에 저항한 거라고 보시면 관세가 철폐되면서 일본 기업의 물건이 막 들어오게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저항이지 회사령에 맞서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요. 사실 뭐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계급 그렇죠. 자본가계급이 오히려 이해관계가 상반된 이런 노동자나 농민의 결국 그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눈물을 똑똑 흘려가면서 오히려 그게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비판했던 거 아시고요. 됐습니까?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의 자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고 답 3번이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차 개헌이에요. 이 7번째 개헌으로 해서 강력한 대통령이 출현되는데 이걸 유신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국회 해산할 수 있고요. 긴급조치를 1호에서 9호까지 발표하는 등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던 법 맞고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당시에 임기 몇 년? 6년이야. 그리고 중임 제한이 없어요. 대통령을 계속 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유신체제야. 그럼 몇 번? 2번이 틀렸죠. 7년까지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1980년 10월달에 했던 8차 개헌이에요. 전두환 씨가 했던 8차 개헌을 말하는 거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됐죠? 7년 달인제는 오공학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유신헌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15번 갑니다. 뭐예요? 시계순위죠. 너무 쉬웠죠. 고구려가 평행할 천도예요. 천도를 하자 백제와 신라가 위기감을 느끼고 나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계로왕이 뒤지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시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완전히 확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강 유역을 다 확보하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신라가 상류를 먹고 백제가 하류를 먹기로 했는데 이 하류까지 다 뺏어서 다 확보를 하니까 백제가 배신당한 걸 열받아서 신라를 공격하다가 패배했던 전투가 관산성 전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평양촌도 웅진촌도 한강 유역 확보 다음에 관산성 전투로 이어가니까 답은 몇 번? 4번 가시면 되겠고요. 16번은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친 누구가 거란군에게 승리를 거둬요. 자 거란의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면 내 신하가 되겠냐고 묻자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거란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거란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거란과의 전투는 3번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개박살난 전투 때니까 결국 처형을 당했겠죠. 그럼 누가 봐도 거란의 2차 침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은 묘청해난? 묘청해난은요. 여러분 거란이 1125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 묘청해난 당시는 거란과의 싸움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고 아예 거란이란 나라가 없어진 이유니까 안되고 별무반의 편성을 건의한 것은요. 여진을 대비한 건데 분명히 지금 앞선 사료는 거란 관련된 거니까 2번 안되고요. 3번과 4번밖에 없는데 자 이 3번이 누군지 몰랐다 치더라도 4번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육주를 먹은 것은 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겼던 전투니까 4번 안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일 수 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건 조금 나왔다고 해서 이 사료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 제가 볼 땐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안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몰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제가 배경 설명 안 하긴 그렇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거란의 2차 진입이 있기 전에 여러분 목종을 패하고 현종을 왕으로 옹립했던 게 강조라고요. 자 그러니까 왕위가 바뀌었던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거란이 쳐들어와서 우리 아주 개박살이 났는데 강조는 어쨌든 결국 자신이 현종을 왕으로 옹립하기도 했고 또 이 나라의 장수이기도 하니까 거란과의 전쟁에 맞서 싸워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료와 이 강조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담겨야 되냐가 아니라 아 지금 거란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는 건 2차 진입이지 근데 1번과 2번은 여진 관련된 건 관련 없고요. 4번은 분명히 뭡니까 우리가 이긴 거니까 관련 없으니까 답은 3번이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내용 자체를 자꾸 암기하려고 하는 것은 알아는 좋지만 모를 수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 푸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삼으셔야겠죠. 자 분명히 강조에 대한 인물사였지만 묘총과 윤과는 거란 관계없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서인은 오히려 우리가 승리했던 시기를 말하는 것에 관련 없다. 자 17번 갑니다. 17번은 뭐예요 지금? 성악지비오. 우리가 제가 성악지비오는 율곡이의의 저서라고 했죠. 그건 율곡이의를 골라라 이거죠. 옳은 거야. 예안향약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왕에 관한 향약이고요. 동호문답 정답이고 백운동서원을 건립했던 건 주세붕 씨죠. 관련 없고요. 왕자인한테 죽임을 당했던 건 정도전 씨죠. 관련 없죠. 됐죠? 18번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한국의 의병이야. 나는 적군의 포로가 됐지만 만국 만국에 적용되는 법으로 나를 처단해 달라는 이야기는 결국 국제법으로 나를 처단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제법으로 나를 처단해 달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 분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뭔가 갈등의 어떤 결국 주범이었다라고 결국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의병 당시니까 아마 1900년대 1905년에 을사의병 1907년에 정미의병 그 당시 분위기 때 뭔가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아닐까? 그럼 그런 분이 누구겠어요? 쭉 보니까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예요? 1904년과 1910년 사이니까 한인애국단은 안 돼요. 그러니까 ㄴ 번을 다 빼야 돼요 지금. ㄴ 번을 다 빼보니까 ㄱ, ㄷ, ㄷ인데 ㄹ은 무조건 맞네. 그건 ㄹ 번 맞고요. 근데 여러분 1904년과 10년 사이에서 일본에 순국을 했냐? 동양평화론이냐 이거에서 고른다면 동양평화론을 통해서 이거 안중근 선생님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근데 안중근 선생님이 ㄷ은 맞는데 ㄹ은 무조건 맞는 거고 그런데 일본에 순국한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동양판은 확실히 맞지? 그럼 결국 답은 4번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착각을 하시면 와 안중근 선생님께서 일본에 순국했는지 한국에 순국했는지 중국에 순국했는지를 물어봤네? 이런 것까지 나왔네가 아니라 이거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리본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바란다니 무리본능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허우적대는 것을 이용했던 출제자의 아주 결국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순국했다라는 게 나오니까 이거 어디 공부해야 되나? 막 이러고 했지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항상 문제를 풀려는 연습을 하시면 결코 이런 오류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예에서 의병투쟁을 했다는 건 잘 몰라요. 솔직히 하지만 그거를 아냐 모르냐가 이 문제를 고르는 키가 아니었다는 거 한인의 국단은 관련이 전혀 없었고 동양평화론을 저술한 분이 안중근 선생님이라는 것만 아셔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19번.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와 통모의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어떤 한자를 전부 처단한다는 거니까 이게 분명한 정부 수립 이후 바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처벌법이죠.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재현국에서 만든 거 맞고요.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이유가 아니라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친일경찰, 친일검찰 이런 인물들을 처단했다는 거 맞고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다 맞죠. 다음 몇 번? 2번 틀렸고요. 자 20번 너무 쉽죠.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그 유명한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로 결국에 강도일본을 타도하자는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은 아닌가요? 조선혁명선을 썼던 분은 심채우. 조선혁명선을 부탁했던 건 김원봉 승이야. 그러니까 가가 지금 부탁한 거니까 김원봉이고 나는 신채우인데 김원봉은 의용들에 결성한 거 맞지만 신채우는 국혼이 아니죠. 국혼은 박은식이었고요. 신흥무관학교는 여러분 김원봉 선생님이 건립한 게 아니에요.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민회와 관련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형평사는 또 전혀 관련이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4번 보면 황포군관학교는 김원봉 선생님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채우 선생님은 역사 서술에 대한 새로운 방법 독사실론 역사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지시했던 것이 신채우 맞죠? 그럼 답 몇 번? 4번을 고르시면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마지막 문제도 여러분이 조금 다소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유명한 사료고요. 아마 우리 지방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직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법원직, 경찰직 이런 걸 통틀어 하면요. 이 사료는 정말 최소한 8번은 나온 사료 같아요. 기출문제를 풀었다면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게 누구에 관한 건지 다 알았기 때문에 아마 다소 모르는 선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고를 수 있는 선지는 4번밖에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지방직 문제가 전체적으로 약간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있다. 하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직 해설 강의는 바로 여기서 한 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밤은 좀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좀 편히 쉴 수 있는 바로 오늘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들과 또 이제까지 소원했던 분들하고 좀 담소를 나누면서 하루를 좀 편히 쉬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너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